형님은 게임캡쳐 했었어? 아니면 그냥 디스플레이 캡쳐했었어? 디스플레이 캡쳐 디스플레이 캡쳐 원모니터로 하니까 디스플레이 캡쳐 좀 거슬린다 더블 모니터 같은거만 딱 쓰면 되요. 그치. 어 난 왼쪽 모니터에 다 옮겨 놓긴 하거든. 뭐야 너 어떻게 들어왔어? 들어왔는데 그냥? 방금 방파인데 존나 떨어졌네. 아 뭐야 게임에 안들어가 있는데. 초대 해줘야 돼. 그래? 내가 들어와 있는 거 같아. 그게 저장돼 있는 사람이라 그런거 아니야. 저 사람은 아니었던거 같은데? 모르겠다. 아 옆에 이거 초록색이 떠야 들어온단가? 그런 듯? 약간 스타처럼? 그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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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이크. 확장 졸라 했네. 여기다? 응. 아 근데 이거 좀 뭔가 잘못하고 있나? 수도 인구수가 별로 안전하네. 수도에서 계속 개척자 뽑아서 그런 거 아니야? 식량을 너무. 저걸 못했네. 어흥.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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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 뭐야 음 마케도니아 뭐냐? 왜 여기다가 나 도시 펴지? 미친놈인가? 어디? 우리 마케도니아랑 전쟁 중이야 그냥 저거 먹어보라 아 그렇네 아 마케도니 아니야 이거 그리스야 그리스 그리스랑 심지어 사이 좋네 왜 좋지? 그리스가 나 좋아하지 사이.. 사이 좋고 싶지 않은데 건물은 나중에 뺏어 두신 나중에 뺏어야겠다 하트사 네꺼냐? 으응 내꺼 아님 아 이거 더 시저보는가? 하트사랑 교육하면 종교도 동달아 들어오나? 으응 그렇겠네 들가메시? 너무 가까이 다 도시킨다고 쓰지 마는데? 길감이 심해 죽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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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갓나새끼 흘러납이 않야됩이 뭐할까? 흘러납이 흘러납이 뭐할까? 아닙니다 네 이미 구루? 구루가 뭘 따져? 구루가 그거 아니냐? 그.. 위인 구루? 아.. 사도가 또 그런 걸걸? 위인은 아니구나 위인은 아니구나 위인은 아니구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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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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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 야 그 건설자를 바다로 보내면 되는 거야? 저거 먹으려면? 바다에 있는 거 먹으려면? 어 맞아 오케이 월먼 땅 생각보다 넓네? 아니구나 잘못봤네 그노소스까지가 다 일본 건 줄 알았네 그노소스 츄츄스 츄츄스 흐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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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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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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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로oons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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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폭병 좀 뽑아놔서 타네 음.. 스폭병이 수비하는데 워낙 좋아서 와.. 기사 뭐야? 존나 써네 근접은 기사 존나 쎄긴 쎄 리얼탱크임 뭐야 이거.. 뚫리겠는데? 실화야? 아 내가 기사가 아니라 사카공기병이었구나 음.. 아 바뀌는거냐? 기사 대신에 아니 그게 아니라.. 내가 그냥 잘못봤어 whatsoever 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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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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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내 주위에 적이 없어 지금. 이집트 치는 거 도와준다고? 응. 나도 그냥 지금 쫙 다 뽑아야겠다. 바다 서쪽에서 들어가는 게 내가. 와 세 개를 지었구나 불가사이만. 개 많네. 아 이거 두 개구나. 스핑크스는 불가사이 아니구나. 저거. 고유 건물인갑네. 페르시아가 위에 있고. 진짜. 밑에 놀고 있던 사카 공기병 둘 내려왔다. 근데 이 새끼 너무 약하다 이제. 쳐들어갔는데 너한테? 와 이 새끼 지랄났다. 진짜 기회주의 자키가 쩌네. 바로 전쟁 들어가네. 기사 생각보다 빡세네. 응. 기사 졸라센 축의 소개. 먼저. 기사 졸라센 축의 소개. 쟤네들이 동맹 맺었나? 아까 동맹 맺었던 것 같기도 하다. 누구하고 누구하고? 페르시아랑 리조트. 아 진짜? 제발. 그리고 중국 말에. 하야될. 그럼. 좀. 어? 상금? 액. 열어어어! 어어어! 흐어어어어! 왜 이러니? "! 흐어 tick? 죽어! 야. 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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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장 task. 안녕. dings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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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석포 죽겠다. 도시에 넣어놔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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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종주국 되면 좋은 게 뭐야? 종주국 버너스 있잖아 아 플러스로 뭐 더 있는 거 있구나 아 플러스로 구성의 뿌리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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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쳐들어간 사이에 도시 치면 되는 거냐? 되면 쳐줘. 오케이. 아 뭐야 렉 걸렸다. 왜 얘 대사를 안 하지? 왜 얘 대사를 안 하지? 응. 저장하고 자야겠다. 마침 렉 걸립. 저장. 잠깐만. 저장해봐. 응. 저장해봐. 오케이. 쓰고? 응. 쓰고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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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